몸을 조금씩 움직여볼까, 사연스럽게? 을지로 와는 전혀 반대예요. 잘 찍었는데요? 괜찮네. 연기를 잘하니까 모든 역할이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멋있다, 지네. 나도 괜찮네. 모아가 좀 심심한데? 어, 그 정도 좋아요? 뭐야? 뭐야? 성과장, 성과장. 한 잔 넣어야지. 성과장. 예, 회장님. 인생 참 웃겨. 그치? 저 밑바닥 어딘가에서 굴러넣던 내가 이 서울 꼭대기 위에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형, 너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손가락은 왜 저러고? 저런 거 마셔본 적 없어서. 회장님 처음 만난 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저 꼭대기까지 한번 가보죠. 제가 일단 움직이면서 찍어볼게요. 성실장. 네, 과장님. 송과장이라고 했는데 송실장이라고 풀렸어 지금. 성실장. 성실장. 몸은 안 돌려도 돼. 성실장. 성실장. 이름을 뭔가 호칭을 해야 그때부터 몰입이 된단 말이야. 아, 그게 시작이에요? 송영선처럼. 알았어, 알았어. 그게 내 시작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송실장. 아, 이렇게? 예, 회장님. 장 이사가 요즘에 아주 신이나 보이던데. 걱정하실 일 없게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 참 웃겨. 사진이 무슨 이야기가 있어. 손 올려서 그렇지. 이때부터 슬슬 힘들어 하더라. 이게 마지막이다. 한 번 더. 얘기해 보고. 그래. 조금만 더 길게 잡아야지. 위로 올려서. 그래. 손 올려서 그렇지. 좋아요. 송실장. 회장님 오셨습니까? 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닙니다. 자네 요즘에 너무 어두워. 웃어봐. 용감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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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어, 물어봐도 돼. 저 어제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아야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민아야. 자, 우리 파티를 즐깁시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저녁. 엄청 배고팠나 봐. 엄청 많이 버텨나 봐. 엄청 많이 버텨. 저는요. 딱 5분만 나와도 성공이에요. 진짜? 5분 이상 나왔는데. 그림을 본 거래구나. 이번엔 지난주 개그인생 25년 만에 낯가리는 반전 성격을 공개했던 박성호 씨. 너무 재밌었어요.